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비율과 전문의 박성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AUA,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비율과학회에 다녀왔습니다. 제 버켓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AUA에 초록이 채택돼서 발표하러 가는 거. 드디어 이번에 돼서 이제 발표하러 갔는데 갔으니까 참석도 하고 최근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알려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개의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시카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 친구들이 맨젤스에 대한 집중 강의하는 강좌를 만들었어요. AUA 전에 시카고 대학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강의를 하는 그 코스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은 AUA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율과학회니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루가 섹슈얼 메디슨에 대한 게 주로 있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들은 내용들을 제가 종합해서 좀 설명드릴까 해요. 시카고 대학에서 들었던 내용들은 인상적이었던 거는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인 닥터 라파엘 캐리온이 굴곡형 임플란트에 대한 강의를 했었어요. 굴곡형 임플란트가 점점 잊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이야기의 주였어요. 가령 환자가 손에 움직임이 좀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은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기계적 고장으로 재수술을 받는 경우에 거기에 있는 바이오필름이라고 이제 소위 말하면 물때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그런 조직들이 생겨 있거든요. 감염은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균이 뭐 쉽게 표현하자면은 동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 것들을 뽑아다가 다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감염을 막아주는 균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다른 데서도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유전자 지도를 유전자 지도 진을 가지고 진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기술인데 훨씬 더 정밀하게 균들이 뭐가 있었나를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가지고 봤더니 소위 말하는 좋은 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균 그리고 그냥 중립인 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균 이렇게 아마 점점 인식이 바뀌어 갈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을 이번에 하나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미있었던 거는 한국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이리셉트라는 소독하는 소독약이에요. 일종의 나쁜 균들은 죽이지만 인체는 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리셉트가 지금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그런 과에서는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들어오면 감염을 좀 더 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팽창 임플란트 수술할 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쓰던 항생제 컨비네이션이 있거든요. AOA에서 이런 게 쓰면 좋다라고 했던 게 이제 방코마이신, 젠타마이신 컨비네이션을 쓰라고 돼 있는데 저도 그 연구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기관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 나와요. 그래서 AOA 가이드라인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그럼 저는 제가 제출했던 데이터는 방코마이신, 젠타마이신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문제가 있는 환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다른 데들에서는 이제 펌가리 인펙션, 그러니까 곰팡이 흔히 얘기하는 무전균 있잖아요. 걔네들이 감염을 유발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토비 콜러가 왔을 때도 그랬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수술을 하면서 딱 20건 인펙션이 있었고 그들 중에 19명이 당뇨 환자였대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당뇨가 위험인자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진균 감염이 몇 케이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환자 60%가 당뇨 환자거든요. 근데 감염이 없었어요. 16년 이후로.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토비 콜러랑도 그렇게 얘기를 이번에 이번에 다시 시카고 대학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얘기했었는데 미국에 있는 당뇨 환자하고 한국에 있는 당뇨 환자하고 다른 것 같아요. 미국 당뇨 환자는 훨씬 더 아픈 사람이에요. 한국 당뇨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당뇨가 있긴 하지만 더 건강한 전반적인 컨디션이 그리고 제가 보는 환자들은 당뇨가 오래됐고 10년 20년 있다고 하는데도 손발가락이 썩어 나아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대체로 건강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의 당뇨 환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토비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인종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내린 결론은 거기였어요. 사실 이제까지는 저는 지난 10년 동안은 사실 거의 팽창 임플란트 관련된 논문만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팽창 임플란트 관련된 논문만 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분비내과 왜냐하면 당뇨는 내분비내과가 주로 연구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리셉트 같은 경우에는 혹은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세티릭 서저리들 특히 정형외과 성형외과가 저희랑 가까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시카고 대학에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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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